안녕하세요. 수업 요약 드리겠습니다. 아이 수업 뒤에 바로 1시간짜리 수업이 또 있어서 요약을 못 드리고 지금 이제 드리네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데 오늘 이런저런 얘기 했었고요. 주된 얘기의 주제는 없었어요. 솔직히 아무 질문이나 막 했었고 막 받으면서 질문 주고받고를 최대한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 와중에 저희가 했던 부분은 이거예요. 아이가 좀 이해했으면 좋겠는 부분이 뭐냐면 공부 재미없죠. 저도 재미없었어요. 공부 안 했거든요. 재미없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도대체 왜 하는 건가에 대한 이해를 좀 아이가 했으면 좋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이게 습관 형성의 4단계예요. 신호를 받고 열망이 생기고 거기에 따른 내가 행동을 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따른 보상이 주어지면 습관이 형성돼서 이게 계속해서 돌아가거든요. 어떤 식인지를 말을 해줬는데 반응, 즉 신호와 열망은 없었는데 반응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부모님들이 어떻게든 아이를 좀 성적을 잘 받게 하고자 억지로라도 시켰다. 그게 완전 망하는 케이스가 있고 어떻게든 성공이 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성공된 케이스를 일단 설명을 해줬어요. 이렇게 해서 아이가 하기 싫어도 했는데 시험을 잘 봤어요. 근데 내가 남들보다 잘했다니까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행동에 대한 보상이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신호는 시험이 다가옴에 따라서 그 신호를 다시 받겠죠. 이 시험을 상기시키겠죠. 스스로.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열망이 발생을 합니다. 나는 시험을 이번에도 잘 보면 좋겠다. 그럼 거기에 따른 액션을 취하죠. 공부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보상이 또 생겨요. 그러면 이 사이클이 점점 더 공고해집니다. 그러면서 이 사이클 안에 들어가는 모든 행동들은 점점 의지가 아닌 의식을 사용하는 일이 적어지고 무의식선에서 습관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친구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타고난 지능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이가. 그리고 아이가 지금 현재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여기에서 이런 반응을, 이런 연쇄작용을 얻어본 적은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연히 일어난 아이들이 그저 공부를 잘할 뿐이고 이게 안 일어난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할 뿐이라는 걸 이해를 시키고 싶었어요. 그럼 어떻게 만든다? 이걸 지금부터라도 본인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서 사이클을 형성하는 습관을 들이면 되는 겁니다. 습관을 만드는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전 그걸 만들어 왔었고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이거를 이해를 하고 거기에 따른 새로운 습관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져나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얘기를 해봤어요. 전에 어머니랑 뭐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게임하는 시간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불면증을 굉장히 심하게 알았었고 의사랑 상담을 받고 수면제 처방을 받을까 하다가 의사가 그것이 완전 좋은 답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 당시부터 저는 제 스스로를 바꾸고자 많은 공부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불면증이 저한테 다시 찾아왔어요. 이제 육아로 인해서 왜냐하면 제가 이런저런 일을 다 하고 육아 퇴근을 하면 이미 새벽이에요. 그러면 저를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루 종일 수업하고 중간중간에 아기 기저귀 갈고 똥 치우고 뭐하고 또 다른 부분도 저는 한 게 없거든요. 하나도 1초도 안 남기고 그렇게 쓰는데 그럼 거기서부터 허무함이 밀려오면서 새벽에 못 자는 거예요. 자는 시간을 얼마 전부터 좀 줄여야겠다가 아니라 개선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계를 사고 시계를 차고 자면서 그걸 모든 걸 기록해서 분석을 하고 보고 있는데 제가 평균 자는 시간이 4시 반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생활하고 그러는데 그걸 바꾸려고요. 내 아이한테도 물어봤더니 아이도 자는 시간이 새벽 2시 이런대요. 친구들도 다 그런 식이고 대부분이 이런 경우를 겪는데 거기에 대한 거를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그렇고 아이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게임하는 시간도 본인이 줄여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 쉽게 나오는 말 아니에요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 보고 어머니가 그거에 대해서 아이한테 다시 말을 한다면 그러면 그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어떻게 지금부터 수면 습관을 다시 잡고 어떻게 지금부터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는 행동들을 안 하도록 우리 스스로를 유도해서 바꿔나갈 것인지에 대한 영상을 제작해서 아이한테도 보내주고 어머니한테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강한 이해는 이거예요. 가장 상위에 있어야 될 이해는 이건데 저라는 사람은 제 몸이 제 게 아니에요. 제 정신이 제 게 아니고 제 모든 것들이 제 게 아닙니다. 저라는 사람은 마음과 몸과 그리고 장래 미세균으로 이루어진 사람으로서 우리는 우리 기분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합니다. 우리 기분을 결정하는 것은 장래 미세균이죠. 거의 대부분이.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생각이 떠오른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조화 또한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라는 존재는 우리가 누구인지조차 규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 말은 굉장히 길어지는데 어차피 제가 이따 영상 찍어야 돼요. 지금에 보내드릴게요. 아 저 또 분리수거하러 가야 된다고요.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